해먹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라이트 커버만 깨졌다가 여기 한번 또 긁히고 그래서 커버 씌웠는데 안에 스키치하고 있죠 지금 여기 테이프 해놨는데도 그리고 여기는 어제 주차하다가 여기 빵 박아서 해먹었습니다 이제 덜렁덜렁거리고 여기 카메라 달려있고 카메라도 있고 지금 센서에다가 새 거는 한 4,50만원 나올 거고 그래서 중고로 한번 갈아보려고 합니다 사이드미러 뺄때 여기 도어트림 탈거하고 일단은 빼면 돼요 도어트림 탈 때 요거 여기는 나사 풀고 다음에 그냥 탈거 도어트림 공부분 제거하고 공부분 이릅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포 저번에 끌때 제대로 안끄었고 여기 저거하고 어떻게 뺐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이렇게 빠져 당기면 아 현대공장 보고있나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이 칼을 다 분리해주고 여기 딸래는 것부터 빼는게 좋을 것 같네요 또 빼주고 또 빼주고 일단 바닥에 깔아놓으시고요 쌓이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빼는 것 같은데 빠지네 빼고 여기 마시면은 그리고 커넥터 빼면 분리를 하면은 탈거가 됩니다 아이씨 이거 한손 해가지고 잘 안되네요 아무튼 이거 그냥 풀어볼게요 세일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백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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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백주를 십자는 안풀 필요가 없나 일단은 풀긴 풀어야 되는구나 풀고 다시 찍을게요 그리고 이제 쇽 다다아 박살난 사이드 미러 이제 이제 가서 부품 이게 맞나? 특히 선 쪽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일단 부품이 중고차 뭐 폐차장인지 어딘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부품 수령으로 출발 아 이거하고 빠질텐데 상관 개판이죠 이쪽에 중국 부품점에서 공수해온 거 나름 상태 깨끗하고 카메라 달려있고 뭐 이거 사각지대 경보기도 있고 뭐 코렌트도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상 있으면은 요기 부품을 여기서 이식할라 했는데 굳이 이식 안해도 될 거 같은데 바로 아 이게 없네 아 분해를 해야 되겠는데 아 아 LED가 없구나 확인을 못했네 암튼 까봐야 될 거 같네요 이거 뜯는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일단 요거 장착해놓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시간될 때 요거 LED를 이식하는 걸로 해야겠어요 아 와 이거 시간무 이거 열풍이 쓰고 떼기 엄청 힘들던데 암튼 일단은 그냥 오늘은 통교체로 끝내는 걸로 삼겠습니다 살짝 기싼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를 음 네임펜으로 한번 없어지려나 한번 슥삭흥삭 안녕하세요 제가 별 티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은 했고요 이렇게 너트를 너트를 넣고 손으로 조금씩 조여주고 그리고 아까는 요게 굽혀있었는데 여기는 한쪽만 굽혀있어요 아깐 양쪽이 있었는데 일단은 얘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딱 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고정시켜주고 일단 일단 보여준 다음 조금 일단 살살 뚫어준 다음에 한 번씩 써있게 다행히 유력 이런게 없네요 과연 한입 대결을 하고 그리고 크레일 스피커 자 이제 과연 동작을 하나 어? 동작은 하네 일단 펴보기 동작을 하는걸로 일단 카메라하고는 이따가 과연 카메라가 될 것인가 자 여기는 뒤를 해놓고 살짝 그러면 어 이거 나오긴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어 카메라도 작동 잘 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곧 일단 작동은 잘 되네요 이게 필요없고 일단 되는걸로 조립 다시 조립은 이제 분해역순 여기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부숴먹었나? 아이 또 부숴먹었네 아이 참내 쟤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하고 요거 땀 붙여넣고 요거 땀 붙여넣고 해 놓고 이제 먼저 장착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근데 확실히 고급차 조금 고급차 이지만 그래서 방음은 잘 되있네요 또 코네터 껴주고 그 다음에 장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한번 짠 딱딱 맞는 소리가 나야되요 딱 다 오 이거 벌어지냐 왜 이렇게 벌어지나 원래 이렇게 벌어지나 원래 이렇게 벌어지는 곳인가 보네요 이렇게 아닌가 여기 고정 잘 되어있는거 같은데 총에는 저렇게 되어있나? 응 아무튼 딱 떠진걸로 나사도 잘 안맞네 일단 마무리 너무 세게 조이면 안돼요 저런덴 기술 뭐야 일단 여기 움직이는 건 관건인데 아 시동이 안 켜지만 안되네 이벤트가 발생되었습니다 보컬영상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오 움직인다 굿굿 아 근데 사각지의 경보 저건 될까 과연? 사각지대 일단은 카메라차 옮기고 잘 되고 뒤로 해놔야되나? 조건이 있을텐데 이건 뭐 나중에 하는걸로 지금 나가서 해볼까 한번 일단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운전중에 차량은 또 위험하니까 일단 뭐 일단은 고치는 거에도 만으로도 이해가 음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 후 일단은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 끝 끝 끝